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부동산114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 올랐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0.18%, 일반 아파트는 0.08%, 경기와 인천, 신도시도 0.08%씩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 시장은 비수기로 오름폭은 다소 축소됐지만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과 직방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에 공급된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24.7대 1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하반기 평균보다 대폭 오른 것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입니다.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최저 평균 가점도 60.9점으로 올랐습니다. LH는 하반기 전국에서 총 7만 5,284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지난 27일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에 4만 1,786호, 광역시 지방에 3만 3,498호를 공급합니다. 취약계층의 초기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반기 이후 공급하는 모든 건설 임대주택의 계약금은 5%로 내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우린원을 민채아입니다. 전세값 상승에 비해서 전세 물량은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6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지수는 110.4로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다고 하는데요. 전세난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우린원과 함께하시면서 마침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와 문자 번호를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공급증은 02-3153-2668번과 함께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 유튜브 시청도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들어오셔서 실시간 스트리밍 통해서 함께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아래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입장하셔서 노란톡방에서도 여러 가지 부동산 이슈들 확인하시고 공급증들 해결해 가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가 적용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부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강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20여 차례 부동산 대책들이 쏟아져 나온 가운데 정말 여파가 큰 대책으로 꼽히는 대책 중 하나가 바로 이사 공급 대책이죠. 그런데 오늘 강의 시간에 이사 대책에서 바뀐 내용이 있어서 살펴드리고 전략까지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재개발 쪽으로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재개발 활성화에 따른 투자의 수요가 현재 집중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에 따라서 이런 아파트 거래량보다 이런 재개발 예정지에 있는 이런 소형 주택 빌라로 이제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파트보다 이런 빌라의 거래량 자체가 더 월등히 높았다라는 이런 보도 내용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싶은데 투자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사 대책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 현금 청산이라는 걱정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런 투자의 수요를 투자를 할 때 망설이기보다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제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사 대책 후속 법안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공공주도 주택 이제 공급 선도 지역 자체를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보도 내용을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소급 적용되는 이사 대책 투자자 이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어떻게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될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투자의 전략을 세웠으면 마지막으로 지역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죠. 바로 현금 청산 걱정 없는 지역 이곳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연신내 역세권과 바로 강진구 자양동 두 지역을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왜 두 지역을 추천을 해드리는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사 대책 후속 법안 국회를 통과를 했고요. 바로 공공주도 주택 공급 선도 지역 투자가 앞으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보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 대책, 이사 대책 후속 법안 국회 통과를 했고요. 도심 공공주택 분양 우선 공급권 예외 허용하겠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 자체를 보시게 되면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사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등의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우선 공급권, 우선 공급권 규정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사 대책 후속 법안들이 통과됐다. 이제 16일, 이제 6월 16일 날 통과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법안이 이르면 이달 말에 국회를 통과할 전망인데 이때까지 주택을 신규로 구입해 이전 등기를 마치면 분양권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2월 4일 이전이죠. 2월 4일 이전까지 등기를 쳐서 이제 소유권 자체를 본인이 가져와야지 이렇게 우선 공급권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말은 바로 맨 아래 보도 내용을 보면은 6월 말일, 6월 말일까지 등기를 치시면은 우선 공급권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6월 말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거 자체가 효력이 그닥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다음 내용, 다음 내용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월 4일 이전에 공공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신뢰 보호 차원에 의해서 요건을 충족하면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도록 예외로 인정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이제 쉽게 풀이를 하면 2.4 대책 이전에, 2월 4일 이전에 이제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허가분을 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이제 예외로 인정을 해서 우선 공급권, 입주권을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조건, 그 조건은 국토부가 고시하는 지구별 후보지 발표일 이전에 분양 계약서를 체결하고 지구 지정, 지구 지정 전까지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다라고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공주도, 개발, 사업지, 지역 투자 앞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바로 이제 이번에 2.4 대책 이제 후속 법안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2.4 대책 이전 건축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 계약서, 분양 계약서 같은 경우는 이제 국토부 이제 국토부 장관이죠. 국토부 장관 자체가 이제 후보지를 지정한 날짜, 지정한 날짜 이전에 분양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2.4 대책 이유라고 하더라도 3월달에, 4월달에 어떤 이제 A라는 지역 안에서 어떤 동을 지정을 했을 때, 지정을 했을 때, 3월달이 이제 지정을 했을 때, 그날 이전에 분양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건축 허가를 2월달 이전에 받아 놓은 이제 물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죠. 말 그대로 이제 소유권, 이제 등기를 치는 시점입니다. 등기를 치는 시점이 동의서를 걷는 기간 1년, 1년 동안 동의서를 걷는 기간이 있죠. 이 1년이라는 동의서를 걷고 나서부터는 바로 이제 지구 지정, 지구 지정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치는 이 시점 자체를 동의서 걷는 기간에 이제 소유권을 이전 받고 그 다음에 지구 지정이 되면은 바로 이제 우선 공급권,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을 이제 쉽게 종합을 해보면은 이제 2.4 대책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물건입니다. 건물 자체가 완공이 된 물건은 안 됩니다. 이제 집주인이 있는 물건 자체를 이제 2월 4일 이후, 이제 6월 말일이죠. 6월 말일 이후에 거래를 하면 당연히 현금 청산인데 2.4 대책 이전에 건축을 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건축을 하고 있는 물건은 우선 공급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조건 자체가 바로 이제 분양 계약서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날짜, 지역 자체를 지정한 날짜에 이제 이전에 분양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동의서를 걷는 기간 1년 동안 이제 소유권 자체를 본인이 가져왔을 때 이제 우선 공급권이 이제 입주권 자체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많은 이제 공공주도 개발 사업지가 있죠. 그 안에서도 이제 건축을 하고 있는 물건, 하고 있는 물건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2.4 대책 영향은 공공 추진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2.4 대책 영향 자체가 공공으로 추진이 되는 지역만 해당이 되고 이런 민간 재개발, 민간 재개발 지역은 2.4 대책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민간 재개발 쪽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투자의 영향, 이제 2.4 대책, 2.4 대책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민간 재개발, 민간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2.4 대책 이전에 건축 허가분을 노려라.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조건, 두 가지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투자가 가능하시다. 현재 이제 재개발 활성에 따른 이런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소급 적용되는 2.4 대책, 투자자 대응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소급 적용이라는 것 자체가 이 전, 이 전에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2.4 대책 자체가 6월 말일로 이제 등기 치는 시점이 바뀌었죠. 이게 지나서, 이게 지나서 이제 나중에, 나중에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 투자를 하신 분들도 소급 적용이 돼서 이제 현금 청산을 당하죠. 근데 이런 투자자분들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말씀을 드리며 우선 2.4 대책 완화 이후 이제 빌라 거래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안 통과 6월 말에 이제 이전 등기를 해야 되죠. 그 이후에 소급 적용이 돼서 현금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공공주도 개발 사업지만 해당이 됩니다. 공공주도 사업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민간 재개발, 민간 재개발 예정지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민간 재개발 쪽으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그럼 투자 전략, 민간 재개발 예정지의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그러면 2.4 대책 영향 받지 않고 현금 청산 걱정 없이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공공주도 개발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 좀 어느 정도 확정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2.4 대책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물건, 건축허가를 받은 물건에 대해서 투자를 계획하시면 되겠죠. 그만큼 재개발 예정지, 재개발 예정지 쪽으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민간 재개발 활성화. 이제 오세훈 시장 자체가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 부족 현상을 타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만큼 재개발 자체가 앞으로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많은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 자체가 투기 방지 대책까지 같이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 민간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거기에 맞춰서 투기 방지 대책도 내놓기 때문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제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선점하셔야 됩니다. 선점하셔서 빠르게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지 이런 투기 방지 대책을 피할 수가 있겠는데요. 재개발 투자 수요 자체가 급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수익을 크게 보실 분들은 이런 이제 재개발 예정지, 노후 밀집 지역 안으로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겠죠. 그만큼 빌라 거래량 자체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빌라 거래량 자체가 증가하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투기 방지 대책이 같이 나옵니다. 투기 방지 대책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선점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선점 투자를 해야지 투기 방지 대책을 피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제 재개발 자체가 정말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서울 도시만의 공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부 정책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가격 자체가 상승이 되는 면도 있지만 이렇게 공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고 수요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엮여지면서 이런 이제 가격 자체가 상승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왜? 공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 자체가 부족하면 당연히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공급 계획에 맞춰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 투자의 전략은 바로 이런 이제 민간 재개발이라든가 2.4 대책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물건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라. 그러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현금 청산 걱정 없는, 2.4 대책 영향 없는 지역에 투자를 계획을 하셔야 되겠죠. 그 지역 바로 연신내 역세권하고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연신내 역세권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여기에 최고의 교통호재가 있죠. 바로 GTX A 노선이라는 최고의 교통호재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GTX 노선이 있죠. 4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A 노선, B 노선, C 노선, D 노선까지 이번에 이제 된다고 하죠. 근데 이 중에서도 GTX A 노선을 가장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다른 노선의 경우는 이제 착공은 아직 안 했죠. 이 GTX A 노선만 유일하게 착공을 했습니다. 가장 빠르게 이제 완공이 돼서 이런 여러 시민들, 여러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이제 GTX A 노선을 이용합니다. 그만큼 다른 이제 그 GTX 노선보다 이 GTX 역사죠. GTX 역세권에 있는 이런 이제 주택들, 이제 가격 자체가 가장 먼저 상승이 됩니다. 그만큼 GTX A 노선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이 연신내 역세권, 노후 밀집 지역 안에서도 바로 민간 재개발 추진 지역도 있고 공공재개발 추진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 자체가 아파트를 변했을 때 거기에 GTX A 노선이 다니고 있다. 지금 어떻게 될까요? 정말 급등이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이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정말 이제 그 입지가 이제 최고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한강변을 끼고 있죠. 한강변을 끼고 있고 한강을 남양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바로 강남 지역입니다. 강남 지역 초근접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 지역, 그 다음에 옆에 성수전략정비구역. 지금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정말 실거주 하실 분들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사 효과가 바로 광진구 자양동으로 옵니다. 그만큼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노후 밀집 지역, 노후 밀집 지역도 현재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압력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런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했죠. 그만큼 이런 노후 밀집 지역, 광진구 자양동 개발 압력 상당히 높습니다. 왜? 동의서를 걷고 있기 때문에. 연신내 역세권, 광진구 자양동 그만큼 개발 압력 상당히 높고요. 이사 대책 영향 없이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현금 청산 걱정 없이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 그만큼 투자를 하신 분들의 경우는 높은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 정말 11억 9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집가 자체가 계속 상승이 되면서 호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 자체가 11억 9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현금 여력,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들어가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대부분 분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가격대가 높습니다. 가격대가 높으면 이제 들어가지 말아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보셔야 되겠죠. 이런 아파트 투자의 같은 경우는 세금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죠. 지금 이제 정부 자체가 양도세, 취득세, 보유세 다 높였습니다. 정말 사지도, 팔지도, 보유하지도 못하게끔 이런 세금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게 바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아파트로 세금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실거주. 실거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거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의 경우는 자금, 자금 쪽으로 여유로워야지 실거주도 가능하시겠죠. 그다음에 정부 자체가 대출 규제 너무 심하게 강화되어 있죠. 그만큼 지역적으로 투기 과열지구는 LTV 40%라든가 이렇게 대출 규제가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무주택 한에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지만 그만큼 무주택에 대해서는 그렇고 많은 실거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금적으로 대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투자는 힘들다. 아파트는 좀 힘들다라고 하면 당연히 재개발 활성화에 따른 공급량 확보가 돼야 되는 만큼 재개발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민간 재개발, 앞으로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개발 예정지, 재개발 예정지 쪽으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고 그만큼 재개발 예정지,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죠. 아파트는 너무 집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런 소형 주택, 소액으로 접근을 하신다고 하시면 이런 어려운 시점에도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시내 지역은 가성비가 상당히 좋죠. 정말 가성비 최고입니다. 1억 미만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고요. 자양동,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죠. 왜? 한강을 남양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이 두 지역 투자를 한다고 하면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빠르게 움직이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 방송은 이사 대책은 물론이고 최신 소식들과 바뀌는 내용들 재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지역 정보도 만나볼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럼 오늘 부장님께서 보시는 지역, 첫 번째 지역 확인하시죠. 농산정보체급 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 보시죠. 바로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인데요. 2호선과 7호선 지나는 건대입구역 부근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 약 4억 7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예상되네요. 서울에서 한강을 따라서 내 집을 마련하는 꿈, 다들 한 번쯤은 그런 로망 있으실 것 같아요. 위치적으로는 그런 곳으로 보이는데 광진구 자양동 주택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자양동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양동 지도를 보시면 여기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한강을 남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영동대교와 청담대교 건너가면 만나는 지역, 바로 강남 지역입니다. 강남 지역의 여러 가지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발 호재 보시게 되면 삼성호 GBC 개발 사업과 잠실 마이스 단지 개발 사업,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나는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그만큼 개발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1구역, 7구역, 12구역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인프라 자체가 좋아지면 당연히 땅값 집값 상승이 되겠죠. 광진구 자양동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노후 밀집 지역입니다. 그만큼 이런 지역 자체가 개발이 될 때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강조망 가능한 아파트 단지로 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수전략정비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죠. 그만큼 반사 효과로 인한 광진구 자양동, 그만큼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시세 보시게 되면 4억 7천에서 4억 9천만 원, 전세금에 2억 6천에서 2억 8천만 원, 실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시면 1억 9천에서 2억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한강을 남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발빠르게 움직이시면 이런 좋은 맵을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강변의 아파트 입주권 기대해보면서 첫 번째로는 광진구 자양동의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어딜지도 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함주원 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 바로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이네요. 3호선과 6호선 지나는 연신내역 보건에서 이번에도 방 2개짜리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가격은 약 3억 원에서 3억 3천만 원 예상되네요. 투자지역으로 연신내역 역세권의 주택도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지역을 지금 봐야 되는 이유에는 어떻게 있을까요? 네, 연신내역세권 우선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지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 현재 3호선, 6호선, 현재는 더블 역세권이지만 여기에 GTX A노선으로 인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연신내역세권이 변환한 지역입니다. 이 연신내역세권 안에서도 노후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겠고요. 이런 GTX A노선으로 인한 지가 상승,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는 지역이고요. 개발 호재 보시게 되면 신전략 거점으로 연신내역세권이 선정이 돼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요 자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연신내역세권 최고의 장점이죠. 바로 GTX A노선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3, 4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교통 호재가 들어가는 만큼 그만큼 이제 지가 상승 크게 가져갈 수가 있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신부당선 서북부 연장원도 독발 역세권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GTX A노선과 맞물려서 신효조가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연신내역세권 정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저축 노후 주거지와 연립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정말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후 밀집 지역이고요. 이 연신내역세권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마련이 돼서 현재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압력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연신내역세권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면 당연히 2주 수요가 많이 발생이 되겠죠. 그만큼 2주 수요로 인한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개발이 될 때까지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세 보시게 되면 3억에서 3억 3천만 원 전세금에 2억 2천에서 2억 4천만 원. 실제 투자를 하시면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시면 1억 미만, 정말 8천만 원에서 1억의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연신내역세권은 정말 서울 서북부를 대표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변할 예정입니다. 바로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정말 강남까지 10분 내에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주군접 지역으로 변합니다. 그만큼 많은 수요 자체가 연신내역세권으로 밀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노후 밀집 지역에 투자를 하신 분들의 경우는 그만큼 개발에 따른 수익, 그 다음에 GTX A 노선에 의한 지가 상승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이시면 이런 좋은 매물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비 사업을 포함해서 개발이 무궁무진한 지역에서 함께했습니다. 연신내역 역세권의 주택이었고요. 무료 1대1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제가 용산과 자양동, 연신내 지역의 핵심 지역 투자 전략이라고 합니다. 1대1 맞춤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얼른 연락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네이버, DBS, 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함주원 부장님의 정보 정리해보시죠.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부동산 개발 정비 전문 김원주 전문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단 강의를 준비해 주셨는데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신 분들께 용기와 희망을 두는 강의 제목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포기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그럼 내 집 마련 꿈을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지 이슈진단 만나보시죠. 내 집 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그마한 주택들 그런 거, 빌라나 연립주택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파트, 지금 아파트 가격대들이 최근 2, 3년 동안 급상승을 하다 보니까 소외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20대에서 30대 젊은 층들, 이 집값 오르는 것 때문에 결혼까지도 포기하고 지금 거의 자포자기 상태이신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포기를 하고 또 우리 자녀들한테 뭐라도 하나 남겨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셨던 분들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세미나에서 하는 간단한 내용을 좀 줄여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아파트 가격들 정말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주택자 아파트 하나 가지고 계신 분들도 내 집 가격이 올라가서 좋기는 하지만 결국 실거주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조화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아파트를 이동을 못하니까 지금 이 하나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거 거의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 그런 불안감에 갖고 계신 분들 정말 많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접근을 못한다. 청약 같은 경우에도 로또 청약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청약 점수 가지고는 도전을 또 못하고요. 거의 만점에 가까워야 서울에 있는 신축 아파트 하나 겨우 받을까 말까 한 상황이다라고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아파트 가격대들이 이렇게까지 급상승을 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20대, 30대들 같은 경우에도 예전 같았으면 그래도 한 10년, 11년에서 한 15년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아파트, 서울 내에 괜찮은 아파트를 구입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나온 통계가 있었죠. 20년에서 25년 그렇게 모아도 서울에 제대로 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고요. 소형 평형 때의 구축 아파트 정도까지는 마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답답한 이야기 계속적으로 드려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 초년생들부터 우리 자녀들한테 내 집 마련을 해주고 싶으셨던 부모님들. 정말 답답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런 상황에서 좀 포기하지 마시고 소액이라도 좋습니다. 자본을 천천히 늘려가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아예 신축 아파트를 노려서 투자를 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아파트를 노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재개발이 되겠죠. 단계가 많이 진행된 곳들은 프리미엄, 피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서울 내에 피 붙은 것들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살펴봤을 때 약 2억에서 3억, 4억에서 5억대, 최근 들어서는 6억대, 7억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접근하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단성 뒤에 그 행보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 지역이 지정이 되었었다가 해제된 곳, 그리고 재추진 중인 그러한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피가 조금 덜 붙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하지만 지금 한 달 사이에 주택 거래량, 다섯의 주택의 거래량이 확 뛰었다라고 하죠. 지금 이것들입니다. 피가 최근 들어서 급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도 접근을 하시려면 못해도 2억에서 3억 정도는 있으셔야 된다라고 바라봐 하시고요.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기초시설과 환경적인 정비가 부족했었던 지역들을 노려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재개발 구역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노후도가 어느 정도 나오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기초시설, 홍수라든가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열악한 지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서울 내에서 각광받지 못하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런 곳들을 노리신다라면 소액으로도 아직까지는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재개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에 빨리 탈출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지역들은 제가 나중에 한 번 또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입니다. 이러한 곳들은 개발이 빨리 가능한 연립주택들이 지금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강남권이나 아니면 서울 내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지역들은 지금 이런 연립주택들 피가 4억에서 5억 정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가 불가능하다. 대신에 개발은 상당히 빠른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3년 전부터 대규모 재개발, 그러니까 뉴타운 사업보다는 소규모 재개발로 추진을 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노려서 이러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노려보셔도 좋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 들어서는 LH나 SH와 함께 추진하는 곳들도 늘어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곳들 중에서 아직까지 피가 많이 붙지 않은 곳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곳들 노려서 투자를 하신다면 약 1억 전후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접도, 면적, 노후도 등 잘 살펴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보다도 상당히 따질 것들이 좀 많은 편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단순히 건물이 오래되었다고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 가로구역 내에 노후도를 한번 충족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사업이 가능한 곳인지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일반적으로는 살펴보기가 힘드니까 전문가들과 한번 상담에 나서 보신 다음에 이런 곳들은 투자에 나서 보시는 걸 가장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누구나 다 갖고 싶어하고 역시나 어느 정도 개발이 확실시 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재건축 연안 도래나 아파트의 가격이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급상승도 아니고 진짜 무서울 정도로 그래프가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텐데요.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높아서 역시나 일반인들은 조금 나서기가 힘든 상황이죠. 하지만 틈새 시장이 있습니다. 지분이 공유되는 단지 내 시설들을 노려서 투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역시 그 권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편이니까 전문가들과 상담을 해서 나서시게 된다면 1억 전 후에도 투자가 가능하면서 무엇보다도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주택수에는 포함이 안 되면서 재건축 신축 아파트의 입주권을 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방송에서 풀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고 전문가와 상담에 한번 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현금 청산 대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투자에 나서셔야 됩니다. 전문가와 상의 후에 아파트 입주권을 노려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억 정도면 대단지의 브랜드 아파트의 신축 입주권을 노려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것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러한 것들에 투자에 나서신다면 주택수에 포함도 안 되면서 소액으로 브랜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잘 살펴보신 다음에 투자에 나서시길 바라겠고요.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투자는 수익형과 차익형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익형 같은 경우엔 기관에 따라서 단순 차익형과 개발형 차익형 이 개발형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로의 변모가 가능한 그런 차익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대로 된 투자로 아파트 또는 로또급의 차익을 노려볼 수 있는 투자 방법이니까 이런 것들을 노려서 투자에 나서 보시면 좋지만 역시나 권리를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가와 상의 후에 투자에 나서시길 바라겠고요. 20대에서 30대 젊은 층들, 사회 초년생들, 그리고 노년층들 내 집 마련의 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기다리지 마시고 쟁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액으로도 아파트 마련 가능하니까 전문가와 상담 후에 투자에 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 했습니다. 2030부터 노년층까지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내 집 마련의 솔루션으로 소규모 재개발과 재건축 포인트 집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지역도 찾아보셔야죠. 전문님의 시선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확인해 보시죠. 이동산 정보 체크 전문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 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2호선과 3호선 지나는 교대역 부근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 약 5억 4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 예상되네요. 교대역 부근으로 가보겠습니다. 법조 단지가 몰려있다는 거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첫 번째 지역이 강남 3구로 꼽히는 서초구 서초동인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만나볼까요? 제가 매주 지역 설명을 해드리면서 사실 강남 3구 지역은 빠트리지 않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낮으면서도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보시기에 상당히 안성맞춤인 곳들이면서 역시나 사회적인 어떤 경제적인 풍파가 오더라도 견딜 수 있는 지역이 사실 강남 3구 쪽입니다. 그러니까 강남 3구를 투자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받더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는 답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강남 지역들, 강남 3구 지역들 안정성 면에 있어서는 정말 든든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서초구 서초동 지역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아파트, 이쪽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소형 주택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주택이 위치한 곳이 서초구 서초동 내에 부촌 지역입니다. 주변에 상당히 넓은 단독주택들 그리고 고급 차량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다 보니까 조금은 다른 분위기에 다른 주택이다라고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입지 자체가 상당히 훌륭한 지역입니다. 서울교육대학교, 교대가 위치해 있는 지역에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 이 주변 지역들, 바로 3호선 남부터미널과 이 위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2호선과 3호선의 교대역이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위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대한민국 법조타운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지역 내에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걸어서 도복권역으로 출퇴근이 가능하다 보니까 전문직 종사자들도 상당히 많이 거주를 하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아래쪽으로 지나가게 된다면 바로 강남까지도 접근이 편하다 보니까 강남에 있는 대형 업무단지, 강남 업무단지 쪽까지도 걸어서 도복권역으로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학삼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주변 일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명문, 초, 중,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들, 업무 지역도 가깝고 학교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바로 아이들부터 우리 부모님들까지도 만족해하실 수 있을 만한 거주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청약 가점 역시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택 보급량 자체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곳들이라도 거주형 부동산 하나 정도는 보유하고 있으셔야 좀 든든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지역, 주변 지역 일대 시세 자체가 가장 저가 아파트입니다. 저가 아파트 하나가 약 12억 5천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주변 지역 일대 신축들 같은 경우에 약 14억에서 25억대 서초구 같은 경우에 약 25억대의 신축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변 일대 집값들 역시 계속적으로 급상승을 하고 집가 역시 급상승을 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8학군 중에서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에 보내는 바로 순위, 2순위인 지역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학군이 잘 갖춰져 있으면서도 학원가 역시 이 주변에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리풀터널이 개통이 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막혀 있었던 서초구 지역이 이제는 강남권까지도 바로 직결이 된다. 특히나 삼성동까지도 직결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투자에 나서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류의 이동량과 함께 이 주변 일대에 다양한 개발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던 서리풀터널 그 위쪽에 형성되어 있는 정보사부지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의 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준비 중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단순 거주용 부동산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업무 시설들 그리고 주민 편의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니까 투자에 나서신다면 앞으로 집값 끌어올려줄 개발 사업이다라고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멀리서 일어나는 개발 사업 아니고요. 바로 인근에서 일어나는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 2030 플랜에서 강남권과 서초권 일대의 상업 업무 복합 단지로 특별 계획으로 지정이 되면서 다양한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욱더 높아지는 건물들, 스카이라인들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 시설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간추려서 말씀드리겠고요. 무엇보다도 교대, 바로 인근 거리입니다. 1분에서 2분이면 교대까지 바로 접근이 가능한데요. 한 1분 정도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학교 앞이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의 수요, 그리고 교직원들의 수요까지도 재봐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같이 정리해드릴 텐데요. 매매가격 5억 4천에서 5억 6천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시세 같은 경우는 약 5억 전후로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 투자 금액 약 4천에서 5천 정도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부촌 지역에 괜찮은 주택 하나 잡아놓으신다라면 향후에 실 거주뿐만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투자 전략 한번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서촌 A의 부촌 지역입니다. 거주 환경이 우수하기 때문에 향후 실 거주 또는 신혼집으로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강남 최고의 학군입니다. 그리고 도부 2분 거리에 서울 교대가 위치에 있으면서 강남 서초 일대의 대형 업무단지, 법무단지까지 도부권역으로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개발 호재가 바로 인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저 멀리 있는 개발 호재까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인근 거리 1, 2km 내에 있는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곳들 투자에 나서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의 가능성과 안전성 두 가지 측면 오두고려에서 강남권에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의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부동산 정보 체크 전문님과 이번에 가볼 곳은 바로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 동이네요. 5호선 영등포시장역 부근에서 방 2개와 3개짜리 오피스테일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 약 3억 6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이번에는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영등포구는 저희가 또 서울 3도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묶는 이유도 궁금하고 여기서 오피스텔을 왜 봐야 되는지 영등포 쪽의 얘기도 좀 해주시죠. 영등포가 한동안 다탰었던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중공업 지역으로 환경에서 정말 좋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주변이 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추천드릴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어 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의도권까지도 상당히 가까이 있는 곳이면서도 주변 일대에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직주 근접 여건 역시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의도권뿐만 아니라 영등포 일대 같은 경우에도 지하철 2호선, 5호선, 그리고 1호선과 9호선 등 다양한 노선들이 잘 확보가 되어 있는 라인들이니까 투자에 나서신다 하더라도 전혀 손해볼 것이 없는 지역이다라고 일단은 깔아놓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변 일대, 특히나 영등포를 넘어서 주변 일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다양한 업무 지역들까지도 도보로 그리고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주변의 일대에 형성이 되어 있었던 다양한 재개발 지역들 그리고 현재 아파트로의 개발이 되고 계속적인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이 지역은 계속적인 개발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 영등포 일대에 수많은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제가 이것들을 전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투자에 나서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영등포 일대에 있는 개발 호재에 대해서 아마 다들 잘 아시지 않을까 싶고요. 자, 간추려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2030 플랜에서 선안권 계획에 형성이 되어 있는 바로 영등포 지역입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들, 제가 쭉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이 주변 지역들 일대를 환경을 개선을 하고 대규모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자,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선도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앞으로 지금 이 일대, 여의도권까지도 접근이 가능하니까 여의도를 찍고 다양한 지역들로 접근이 가능해지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 주변 일대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업무 지역들, 특히나 중공업 지역들이 이제 영등포에서 다양한 이런 주변 지역들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주적인 여건이 확실히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자, 뿐만 아니라 영등, 그 여의도권까지도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곳들이니까 한번 노려보시고 투자에 나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GTX 비노선 같은 경우에도 여의도 일대에 형성이 될 예정이니까 여의도에서 다양한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GTX 노선의 가치. 자, 그리고 신월 IC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개통이 되어 있는데요. 자, 기존의 이 잠깐 입 사이가 교통난에 따라서 바로 한 30분, 40분 걸리던 곳이 이제는 약 8분 정도면 물류가 이동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주변 일대, 서울의 중심권역에 해당이 되면서 다양한 물류들이 오고 가고 하는 라인이었습니다. 자, 진짜로 서울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강 아래쪽, 한강 이남 지역의 중심지가 바로 영등포 지역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점점점 이 교통망이 더 확보가 되고 더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꽉 막히던 지역들 이제는 조금은 출퇴근하기 편한 지역으로 바뀌어 나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영등포 뉴타운 계획이었는데 자, 현실적으로 조금 바꿔나갔다라고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더 빠르게 개발이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축소를 시키면서 앞으로 이 지역 일대 계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진다. 지금 이루어졌고 계속적으로 개발을 염두를 해두고 있는 곳들이라고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등포 일대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요. 자, 쪽방총 일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연중로 일대의 보행 친화거리 자, 바로 인구 유입을 계속적으로 꾀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등포 앞 성매매 직결 지역을 정비를 해서 새로운 복합단지로 바꿔나가겠다라는 호재까지 있으니까 이제는 오히려 아이들 키우기에도 좋은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개발 호재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곳들입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 영등포 일대 같은 경우에 노후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니까 자, 앞으로 미래 가치가 얼마만큼 높아질지 또한 어떠한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에 나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같이 정리해드릴 텐데요. 자, 매매가격 3억 6천만 원입니다. 자, 3억 6천에서 4억 3천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2룸 대형평수 그리고 3룸 대형평수이다 보니까 이 주변 일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오피스텔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틀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 만큼 세를 어떻게 노리시느냐에 따라서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것들을 노려서 투자에 나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 투자 금액 2천에서 3천 정도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오피스텔입니다. 대형평수 때 오피스텔이란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하철 1분 거리 역세권입니다. 자, 2룸과 3룸 초대형 오피스텔이 되겠고요. 자, 영등포 업무지구와 여의도 업무지구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재개발 정비, 지하철 철도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이 바로 인근에서 진행 중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는요. 자신 있게 소개해드리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개선의 여지가 큰 지역으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방 2개와 3개짜리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자, 1대1 무료 상담 소식입니다. 주제는요. 아파트 소액으로 노려보자 라고 하고요. 021-39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셔가지고 전문님과 무료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채워주신 전문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DBS, 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김원준 전문님의 부동산 정보 정리해보시죠. 김원준 전문님의 부동산 정보 정리해보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대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들어가셔서 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계속 열려 있습니다.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문자번호 013-3366-010번으로도 연락 가능하고요.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노란 똑방 입장하셔서도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 계속해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풍부한 부동산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